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0일 오후 5시입니다 제가 미국 대선에 아주 관심이 많고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과거 보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이 이기는 것은 한국의 자유민주 세력에 상당히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였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한 일은 대한민국의 위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 아주 불리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데 아주 열심히 했고 이용당한 바도 있습니다 이른바 비핵화 사기극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선했어요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한민족이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한국인들은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고 바이든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트럼프의 재선을 저지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연구를 하고 2022년에 우리도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막을 수 있을 때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훈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바이든의 승리의 원인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가 억울하게 졌다 바이든이 부정하게 당선되었다 해서 트럼프를 감수하고 바이든을 저주하는 이런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을 못마땅해야 하는 좌익과 일부 좌익과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공동전선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른바 우파 진영에서도 주사파와 같은 반미 즉 반바이든 세력이 하나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트럼프를 이미 미국인들이 상당한 표차로 지금 한 600만 표차입니다 600만 표 차이로 지금 재선을 거부한 트럼프에 매달리는 것은 석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을 오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발 맨정신 되찾기를 바라면서 뉴스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조지아주의 수계표에 의한 재금표를 했더니 역시나 바이든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확정되었습니다 1만 2천 표 차이였습니다 이어서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 아리조나주, 펜실바니아주 3개주에서 트럼프 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일제히 기각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지아주, 아리조나주, 펜실바니아주 이 3개주에서는 바이든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 3개주 중에서 아리조나는 처음부터 바이든이 이기고 있었고 나중에 트럼프가 접근해 가지고 결국 한 1만여 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펜실바니아주와 조지아주는 막판에 바이든이 역전승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재판에 오래 끌지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개표가 아직도 조금 남았거나 그리고 완료된 데는 빨리 누가 이겼다는 것을 각 주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각 주마다 이제 누가 이겼다는 것을 공식 선언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찬물을 깨얹었다 이거죠 아리조나, 아리조나주는 지난 70년 동안에 민주당이 이긴 것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게 보수의 상징인 맥케인 상원의원의 아주 아승이었는데 트럼프가 맥케인을 아주 비판하고 하니까 맥케인의 가족 특히 부인과 딸이 앞장서 가지고 이번에는 바이든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조나주에서 1만여 표 차이로 이긴 게 이번 선거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고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주도 28년 동안에 처음입니다 일어난 처음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이 이긴 게 아리조나주에서도 가장 임무가 많은 데가 휘닉스라는 도시죠 휘닉스를 포괄하는 마리코파라는 카운티 카운티의 승패 확증 확증을 못하게 하도록 소송을 걸었더니 이것도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지금 한 2천 표 정도의 부재자 표를 개표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소송을 트럼프 측에서 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가처분 소송 그러니까 주가 승패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서티파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겼다 바이든의 승리를 주 차원에서 확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기각 판결을 내린 사람이 연방판사입니다 연방판사는 페더럴 자치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가 트럼프 측의 소송을 아주 간단하게 기각시키면서 이게 법원이 주에서 규칙을 정한 것 즉 누구를 유효표로 할 거냐 뭘 무효표로 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주의 자율에 맡겨야지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가지고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아리조나주 펜실베니아주 조지아주에서 법적으로는 돌파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어떤 방식을 쓰느냐 하면 미시간주 미시간주 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을 소집을 했어요 백악관으로 소집을 해가지고 주의회가 앞장서가지고 미시간주에서 바이델이 이겼다는 인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압력을 놓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주의회를 움직여가지고 인정을 못하도록 한다 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실패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조지아주에서 보면 조지아주가 지금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주지사인데 그 주지사가 임명한 주무장관이 주무장관이 이번 선거를 관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조지아주의 선거관리는 공정했다 그래서 이번에 재검표를 했다 그것도 손으로 했다 500만 표를 그러니까 역시 공정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뭐 사무차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는 공정했다고 공화당 주무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다 막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트럼프가 소송을 통해서 이 선거파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노림수가 뭐냐 어쨌든 바이든의 흠집을 내겠다 그리고 공화당을 자기편으로 단결시키기 위해서 공화당이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강경 노선을 펴면 아무래도 강경 한쪽으로 붙으니까 인질화하겠다 하는 이런 전략인 듯 하는데 글쎄요 이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그러나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런 행패에 대해서 적절한 응징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좀 우리처럼 빨리 빨리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은 확실하게 하는 게 미국식 방법인데 결국 지금 부리는 행패 선거 부정에서 가장 큰 부정은 정당한 선거 결과를 뒤엎는 겁니다 이건 보수는 독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 짓을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트럼프를 지금 무작정 따라가면서 한국이 은인으로 삼아 은인으로 삼아 트루만처럼 트루만처럼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또는 압박하기도 하고 또는 유도하기도 할 바이든을 저주했어야 되겠습니까 바이든이라는 굴로운 복을 차는 거죠 감사합니다